아우님이 진짜 대단한거에요 왜냐면 짧은 시간 딱 이렇게 보통은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그렇잖아 몇년 걸려 몇년 짧게 1년 2년 3년 근데 어느 조직이나 딱 그런데 아우님은 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볼때는 상위 1%야 상위 1% 활동하는 사람중에 상위 1% 그런 적극성이 있고 내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지 배우라고 하는데 배우라 그 친구가 좀 나대고 말 많고 한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다른거야 괜찮다 다 괜찮다 말 많고 이런거는 그냥 그냥 덮어버리라 그 친구 말 많고 이런거 그냥 얼굴 가리고 눈 감고 들으면 되는거고 그냥 그 얘기를 하지 우리 이대현 아우가 워낙에 또 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말만 하는거야 귀 아프고 이런거 뭐 그런거냐 좀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안하고 내가 뭐 통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아우님은 진짜 그 말이라서 그냥 아우님 힘내라고 하는 얘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아우님 fai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단한거요. 그냥 뭘 해도 그렇게 잘하고. 봐봐. 아니야 잘하고 있어. 상위 0.1%라고 할게. 그정도는 해줄 수 있지. 좀 잊어버려. 이제 나는 좀 아니 아우님 사람들 많고 이런거 있잖아. 이제는 조금 떠나고 싶은거야. 아우님이나 혈기가 많고. 나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유증이 많아. 모임을 한 두달 막 나갔더니. 아우 막 또. 어. 다들. 많이. 어. 십몇년 전쯤에 그냥. 한순간에 딱 오더라고. 이게 왜냐면은. 그분들을 많이 알아도. 어. 내가 이제 집사람은 그거야. 당신이 그동안 뿌려놓기 했는데. 그냥 가서. 어. 막 해야지. 뭐라봐. 1km. 110km. 이동식 과속단속하는 비난. 앵심없어. 아니 아니 그니까. 다 되잖아. 그니까. 흑돼지도 팔고. 막 다 하라는거여. 나무로 오는데. 내가 그랬지. 에에에에. 막 자기 뭐. SNS 이런것도 뭐. 어. 살랑살랑하고 하니까. 거기다 좀 올려놓고. 한 끼나 팔면 되지 않아. 그냥. 내가 그랬지. 지금도 한 마리 두 마리 파는 것도. 그저게 난리인데. 힘들어지겠는데. 어. 말이지 말아. 할 수가 없어. 제주도 바바버리잖아. 어.